안녕하세요. 쑥쑥완숙입니다. 서울 장미축제가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중앙쑥완숙에 일어나서 개최되는데요. 축제 일주일 전인 오늘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랑 함께 장미꽃이 얼마나 편나 둘러보실까요? 여기가 제일 이쁘네. 장미향이 너무 향기 더워요. 이 장면이 아주 예쁘네. 지구와 잎을 들고 가는 중 다행히 좋은 장면이 오요? 저랑 함께 공개됩니다. 여름에 가시는 거에요. 여러분들께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여왕들이 Sarah, 우리의 여왕들이 또 자세히 굽혀煽니다. 우리의 여왕들이 하나의 여왕들이 planets' 까지, 많은 여왕들이 Jeremiah, 너무 이쁘죠? 비가 어쩜 이렇게 그쳐가지고 너무 좋은 날씨네요 아 세상에 사진 찍는 어르신들 너무 많으시네요 이렇게 중양천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고 그냥 해마다 해마다 재밌고 저렇게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 멋지다 이건 북합꽃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터널 분수 벌써 겨울에 다 있고 이야아 멋지다 하하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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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너무 멋져요 네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중양천 장미공원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축제장에 앞서 이렇게 오니까 지금 너무너무 활짝 됐어요 아휴 너무너무 힐링 되네요 하트 아휴 하늘도 너무 예뻐요 무심 속에 이런 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도 되어봅니다 장미여인 조각상 아휴 어제 비가 이렇게 밤까지 왔었죠? 비가 아침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예뻐요 우와 시민들 운동기구 먹거리로 뻔데기 호박역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다림의 정원이래요 설레는 기다림 해년 5월 천만성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중양 장미공원에 80종 이상 7천여분의 가채로운 식물들로 사계절 변화 다득한 공원이 주소되었습니다 엄마가 흐르는 산책로 엄마가 흐르는 산책로 장미신전에서 왔는데요 장미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만 찍을 것 같은데 끝없이 이어졌어요 장미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장미터널이 아파트를 내려가는 통로에도 장미가 가득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축제일 전에 이렇게 활짝 피어서 축제일 때 조금 맛있겠어요 여기 안 나오게 저쪽 나오게 여기 안 나오고 저쪽이 나오게 여기 안 나오고 여기 안 나오고 여기 안 나오고 잘 찍었네 못 찍었네 여기 안 나오게 여기 안 나오게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저쪽이 나오고 겨울에 가있고 올해는 가도 아니 발로 이렇게 눌렀어? 해봐 오 그랬더니 나오는 거야 이거 막 해봐 아니 왜 얘들은 안 나와 여기 막혔어? 막혔어? 우와 하하하 흐하하 오케이 자, 여기 마세요 하이 하이 뭐라고 아 이게 지금 술이야? 아 그럼 뭐요? 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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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나봐 다시 해! 아 이게 지금 술이야? 아니요! 아 그럼 뭐요? 술이야! 술이야! 왜 언제 나온 거야? 먹으세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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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이래요? 정이래요? 정은 한 잔씩 해야지? 정이래요 정! 정 한 잔이래요? 아니 여기 튀김 나와 그거 하고 있어요 아 그래? 튀김하고 안 좋아하고 먹더라고 이게 바쁘니까